정병국 작가님의 단편소설집 타인의 방은 노인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했던 가슴을 열어 다시 글쓰기에 몰두하여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암으로부터 기사 해생의 빚을 글로 갚아야 하는 운명으로 쓰고 또 썼다고 책 끝에 썼습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정병국 작가님은 일간 내경제 코리아 헤럴드 등 언론사와 출판사에 근무하며 인조인형의 집 안개비 애다리춤 불타는 아스팔트 황사바람 가슴속으로 흐르는 강 이혼의 진실 등 다수의 장단편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귀가 머니 세상이 조용해서 좋구나. 시를 닮은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지식과 사람들 대표 문예계관 시와 수상문학 발행인이었습니다. 작가님은 말합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사랑하는 삶. 그 아름다운 노년의 가슴속 따뜻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기를 소망한다고.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타인의 방 정병국 반지하방이었다. 그거라도 계약하고 싶었으나 동행한 이시가 말렸다. 집 나오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며 미자엄마 식당으로 잡아 끓었다. 못 이기는 척 따라갔지만 술맛이 나지 않았다. 막걸리가 입안에서 겉돌았다. 빨강 뚜껑에 소주도 마찬가지였다. 뱃속의 모든 것이 역류하듯 역겹기만 했다. 아침부터 잔뜩 찌푸렸던 하늘이 한방 눈을 쏟기 시작했다. 재래시장 초입의 미자엄마 집은 도로 쪽의 벽이 통유리였다. 식당 안의 풍경이 통째로 드러났다. 식당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세상도 한눈에 들어왔다. 이시를 따라 처음 왔을 때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신경 쓰여 두 번 다시 모돌 식당이라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순댓국의 칼칼한 맛에 반해 단골이 됐다. 깊이 생각해. 집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쏟아지는 한방 눈을 바라보던 이시가 빈잔에 막걸리를 채우며 무겁게 말했다. 그는 아내가 가남으로 죽자 아들에게 아파트를 내어주고 열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내가 이방 저방에서 어른거려 독립했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아니었다.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진 그냥 편해서 좋다는 그 말 속에는 아픔이 박혀 있었다. 편하긴 뭐가 편해? 누가 모를 줄 알아? 면박 아닌 면박을 주었지만 그때 이미 혼자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으므로 그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동변상년의 심정이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이시가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늙을수록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 하고 싶은 건가? 그 말 나도 동감이야. 그러나 지금의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야 전쟁이 끝나. 적어도 휴전은 되겠지. 전쟁? 이시가 불었다. 그래 전쟁. 그 참담한 전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밀려오는 분노와 절망 때문일까 쓰기만 하던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날 또 펑펑 한 방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1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눈 오는 풍경을 감상하다. 문득 한강이 보고 싶었다. 부지런히 두툼한 점퍼에 목도리를 칭칭 감고 한강 둔치공원으로 달려가 눈 속을 걸었다. 데이트하는 젊은 연인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둔치공원은 조용했다. 눈 쌓인 올림픽 도로가 바로 등 뒤였지만 달리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춘천의 어린 시절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겨울철에 공지천처럼 적막했다. 공지천 아래쪽 대바지강의 꽁꽁원 스케이트장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공지천 상류는 늘 한적했다. 눈이 내릴 때는 아예 인적이 끊겼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공지천 상류의 뚝길과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냇가의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돈 속에 묻힌 한강은 아늑했다. 얼마 동안 둔치공원을 서성이다. 아파트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때 경비가 황급히 말했다. 1208호에 도둑이 들었다. 손자가 신고해 경찰이 와서 조사 중이라는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갈 때 분명히 현관문을 잠갔는데 도둑이 들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12층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한없이 길었다. 조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으로 달려 올라가고 싶었다. 가족이 거실에 다 모여 있었다. 아범과 며느리, 직장에 다니는 손자, 손녀까지 온 가족이 경찰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님! 며느리가 제일 먼저 불렀다. 다급한 목소리에 집을 왜 비웠느냐는 원망이 박혀 있었다. 23살의 손녀는 짜증과 화로 발을 동동 구르며 할아버지란 이침을 산산 조각 냈다. 아범과 손자, 경찰이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할아버지, 집을 비우면 어떻게 해요? 몽땅 도둑 맞았잖아요. 손녀의 앙칼진 목소리를 젖히고 안방부터 손녀, 손자, 내 방까지 다급하게 살펴본 후 거실 소파에 무너졌다. 방마다 난장판이었다. 태풍이 한바탕 희적고 간 것 같았다. 도둑은 도둑질보다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아야 직성이 풀렸는지 제 자리에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어르신, 몇 시에 나가셨죠? 경찰은 마치 범인을 신문하듯 묻기 시작했다. 정말 문을 잠그고 나갔느냐, 집에서 나가 어딜 갔느냐, 거길 왜 갔느냐, 노골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어르신이 방마다 희져놓고 나간 게 아니냐는 압박에 화낼 힘도 없었다. 암담한 눈길로 경찰을 쳐다보다 내 방으로 건너갔다. 무엇을 얼마나 도둑맞았는지 모르지만 그날로 35평의 아파트 4개의 방 중 안방과 손자, 손녀 방문에 특수 잠금장치가 설치됐다. 내 방에도 설치하려는 걸 불호령으로 밀쳐냈지만 신경정신과에서 치매 여부의 진료까지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건망증이 심해진 것은 분명했다. 나들이 할 때 가지고 나가야 할 물건을 챙겨 놓았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경우가 빈번했다. 처음에는 지하철역까지 가기 전에 생각해냈지만 점차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겨우 알아차리곤 탄식했다. 친구들의 건망증도 큰 차이가 없었다. 건망증은 받아들이자. 그러나 치매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 무엇이든 먹고 마시고 운동하자 애치지만 이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가 생겼다. 그것은 큰 사건이었다. 한동안 술자리가 사라지더니 최근에서야 가볍게 한 잔씩 했다. 그마저 거절하는 친구가 있었으나 아무도 빈정거리지 않았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만 이상해도 혹 치매 초기가 아닌가 긴장했다. 아버지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파트에 도둑이 든 이튿날 아범에게 납치당하듯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를 찾았다. 진찰을 받는 내내 아범은 의사에게 물었다. 치매 증상 아니죠? 그렇죠? 건망증이 맞죠? 아들의 늙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짠하게 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저렇게 안절부절부 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 또한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지? 아직은 그럴 리 없겠지만 언젠가 뉴스에서 보았던 초록 치매라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3, 40대의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린다는데 70 초반이면 위험 수위가 높아도 한참 높을 거라는 칠의 짐작에 더럽 겁이 났다. 박사님 아무런 문제 없죠? 건강하죠? 40대 중반의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순간 숨통이 터졌다. 병원에 들어서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했다. 진료 내내 숨조차 지대로 쉬지 못하고 의사와 간호사 눈치를 살피며 얼마나 긴장했던지 뺏이 탁 풀렸다. 예, 아주 건강하세요. 그러나 의사의 그러나라는 부정의 말에 아범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들도 순간 불안한 표정으로 의사를 주시했다. 의사는 컴퓨터의 진료 기록부를 다시 살펴본 후 짧게 말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치매는 예방보다 더 좋은 약이 없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화장실부터 찾았다. 소변이 시원스럽게 터졌다. 긴장으로 팽창할 대로 팽창한 방광이 가라앉으면서 뻗는 오줌바리 진저리까지 몰아왔다. 아범도 안심했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아파트까지 오는 동안 조심스럽게 운전만 할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아파트 앞에서 다시 회사로 가야 한다며 차를 돌릴 때 아범 표정은 한마디로 곤혹스러움 그것이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갸우뚱하며 12층 1208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서다 걸음을 멈췄다. 안방과 손녀 손자의 방문마다 장치된 비밀번호 자물쇠를 보는 순간 곤혹스러워하던 아범의 얼굴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도둑사건으로 요주의 인물이 된 것은 바로 늙은 나였다. 가족 누군가가 집에 있지 않는 한 또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특수 자물쇠 설치는 건망증이든 치매이든 나를 못 믿는 데서 온 최선의 대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게 방 주인이 열어주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이 됐다. 모두 각자의 일터로 출근하면 내가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 뿐이었다. 주방과 거실은 어차피 개방된 공간이고 화장실에는 기중품을 보관할 리 없으니 특수 잠금장치가 필요 없었다. 잠시 방마다의 특수 자물쇠를 살펴보다 식탁 의자에 앉았다. 거기에서도 새 방문이 보여 내 방으로 들어갔다. 하루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성이 세 곳이나 되자 분노보다 서글픔이 밀려왔다.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는데 막상 열 수 없는 방으로 둔갑하자 기가 막혔다. 도대체 이게 뭐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놓였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오는 것은 허망한 슬픔뿐이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아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퇴근길에 술 한잔 하자고 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불기둥이 솟구치듯 화가 치밀었다. 하마터면 뭐하는 짓들이냐고 소리칠 뻔했다.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왔어요. 아들은 안절부절못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그칠 수 없어 회사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손녀 손자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는 사이 술도 서너 잔 비웠다.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애들 어미를 설득해서 빨리 치울게요. 아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면서도 아내를 감쌌다. 어제 도둑맞은 현금과 기증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에 신경이 극도로 딸카로워져 있다. 아버지의 손녀 지연이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감나가는 액세서리가 없어 다행이었으나 난장판이 된 방 모습에 충격받아 한잠도 못자고 출근했다. 손자는 사내놈이라 피식 웃고 말았지만 모녀가 겁에 잔뜩 질려 있으니 아버지가 당분간 참아달라며 빈 잔에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다. 할 말이 그것뿐이냐? 문제의 핵심은 자물쇠를 치우는 게 아니잖느냐. 시아버지의 정신건강을 의심하는 어미의 행동인데 왜 비껴가느냐. 차마 꼬집을 수가 없었다. 52대1 모레인 중년의 아범을 어린 자식 다루듯 할 수 없어 일어섰다. 친구와 술 한잔 더 할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한 후 이씨를 찾아갔다. 이씨는 저녁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준비한 술과 안주를 내려놓자 식탁이 비좁았다. 그가 국과 밥그릇을 치우더니 술병부터 집어들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없어. 이씨가 이럴 것 같아서 왔지. 헛소리 말고 이씨 찍고 해. 무슨 일이야? 이씨는 첫 잔을 한 모금에 비운 후 빈대떡 한 조각을 집어먹더니 이북 할머니 솜씨가 아니라며 투덜거렸다. 그는 유독 재래시장의 먹자골목 끝에 있는 이북 할머니 빈대떡을 좋아했다. 살집이 두툼하면서도 겉은 바삭거리고 속은 부드러워 먹을수록 입맛 당긴다고 했다. 며칠째 가게 문이 닫혔다 옆집에서 샀어. 설마 죽은 거 아니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해? 감기 문살이던지 딸네 집에 다니러 갔겠지? 그럴까? 그러면 다행이고. 이씨의 원룸은 늘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언젠가 호라비 살림살이 치곤 제법이라고 했더니 매일매일 죽음을 대비한다는 엉뚱한 대답이 따라왔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늙었지만 죽은 뒤라도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열심히 치운다며 허허 웃었다. 자식들은 자주 오나? 화장실이자 욕실인 주방 옆에 작은 공간의 문을 열어보며 울었다. 욕실에서는 법당에서 맡을 수 있는 향내가 났다. 방향제 대신 틈틈이 향을 피우는 모양이었다. 내게 자식이 있었나? 통 기억이 없어. 못된 놈들이군. 뭘 그렇게 살펴. 어서 술잔이나 받아. 아들과 마신 전주가 부담됐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로 몇 순배 잔 돌림 끝에 물었다. 나도 집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빠누라 없이 사는 아들집이 오도가도 못하는 절의 고도 같다. 손녀 손자와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어도 늘 혼자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가족이 한자리에서 밥 먹은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다. 방 한 칸이면 되지 뭐. 안 그런가? 이씨가 허허 웃었다. 안 될 것은 없지. 새 마누라를 드릴 게 아니면 원룸 살 돈은 없고 작은 방 하나짜리 전세가 있을까? 방마다 장치된 참을세 이야기는 쏙 뺐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에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다. 시아버지가 버젓이 집안에 있는데 안방에 손녀 손자 방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특수 자물쇠를 설치했다고 하룻밤새 망령 들었다고 손가락질 할 게 뻔했다. 만약 이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며 분통 터뜨리려도 나 역시 헛소리 말라며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찾으면 있겠지. 그런데 정말 집을 나올 생각인가? 그렇다니까. 더는 의심 말고 집이나 알아봐. 갈 곳 없으면 이 원룸으로 오는 수가 있어. 여기로 온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월세 얼마나 낼 건데? 한 푼도 못 줘. 이씨는 끝내 집 나오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 몇 차례 술 핑계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룸에서 자자 그때야 믿는 눈치였다. 원룸에서 자고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오리 치곤 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은 내 방과 주방 화장실이 전부였다. 안방과 손녀 손자의 방문에는 여전히 자물쇠가 붙어있었다. 혹 열릴까 싶어 손잡이를 돌려보려고 문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곤 했다. 문이 열려도 이미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핏줄이 아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이씨가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지난 한 달의 해상에서 깨어났다. 여전히 미자엄마 식당에는 손님이 우리뿐이었다. 주인인 미자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아까 전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전쟁? 말할 수 없어. 저승에 계신 조상에게도 감춰야 할 전쟁이 니까. 이 씨는 더는 불고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족 간의 갈등 정도로 이해하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안주가 떨어지자 주방에 솟해서 돼지 머리 한 덩어리를 꺼내더니 익숙하게 칼질했다. 접시에 되는 대로 담아 뜨거운 국물과 함께 가져왔다. 안주 먹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씨의 성화에 안주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물었다. 지하방은 안되겠지 습기가 많이 찰 테니까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갈 건데 왜 벌써 지하방 타령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고기나 먹어 이씨 이씨 계속 고기를 강요했다. 며칠 전 속이 허해 헛것이 보인다며 엄살 떨더니 오늘은 고기로 배를 채울 심산인 것 같았다. 그는 고기만 먹고 나는 술만 마셨다. 취기가 상당히 올랐을 때 미자 엄마가 들어왔다. 오랜만에 머리 손질을 했다며 이씨 옆에 앉았다. 스스럼 없이 이씨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이씨와 그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틈을 타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눈이 그쳤지만 거리는 미끄러웠다. 조심스럽게 아파트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그동안 틈틈이 방안의 물건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사한다 해도 짐이 많지 않았다. 이제 옷장만 정리하면 홀가분한 이삿짐이 될 것이다. 입지 않는 옷을 모아 아파트에 분리수거 옷 수거함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손자가 뛰어왔다.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듯 가볍게 묵례한 손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딱 한마디의 말을 했다. 일찍 오는구나. 네. 손자는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슴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못 볼 것을 본 양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누웠다. 온몸이 한없이 가라앉는 착각에 현기증까지 밀려왔다. 노크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리면서 쪽지가 떨어졌다. 할아버지 저 나가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손자의 할아버지 부름인가 엉금엉금 기어 쪽지를 집었다. 안방과 누나방에 특수 자물쇠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쓴 녀석의 외모도 몇 줄 있었다. 외모를 읽는 순간 눈앞이 안개처럼 흐려왔다. 할아버지 엄마가 방마다 자물쇠를 탄 것은 할아버지 치매 때문이래요.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또 도둑이 든다고 할 수 없이 다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아 제 방은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돼요. 자물쇠를 죽여놨어요. 500원의 행복 오후 5시 20분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알바 김씨는 벽시계를 쳐다보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기타 영감의 목소리가 기청을 때렸다. 김치김밥 한 줄 알바 김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타 영감은 상대방이 알아들었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전화를 끊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장난전화인 줄 알고 김밥 여사에게 말하지 말하지 않았다가 기타 영감의 무건 항의에 기겁했었다. 기타 영감은 김밥집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와 김밥 여사와 알바 김씨를 번갈아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상황을 눈치챈 김밥 여사가 재빨리 사과부터 했다. 김씨가 알바 첫날이라 실수했으니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김치김밥 두 줄을 포장했다. 그러나 기타 영감은 한 줄만 집어들고 헛기침과 함께 밖으로 사라졌다. 꽁지머리를 한 기타 영감의 매서운 눈초리에 즐겁한 김씨는 숨도 쉬지 못했다. 깡마른 체구에 걸친 노란 반짝이 우돗 왼쪽 가슴에는 빨간 장미 조화가 꽂혀있었다. 여기저기 찢어지고 떨어져 나간 청바지는 아이돌도 선뜻 입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마디로 너덜너덜 아랫돌이 패션이었다. 70 중반도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의 요상한 옷차림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잘 잘 모셔요. 예? 우리집의 유일한 배달 손님이랍니다. 배달? 고작 김밥 한 줄을? 그것도 매일이라니. 김씨는 기가 찼다. 아무리 손님은 왕이라지만 어떻게 김밥 한 줄까지 배달 하느냐는 눈길을 김밥 여사에게 던졌다. 어떤 사연 때문인지 모르나 그건 아니다. 설사 김밥 여사의 약점을 잡았더라도 김밥 한 줄 배달은 행포의 폭력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동안 그 수모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김밥 여사 당신 참 대단하다는 눈길이었다. 알바 첫날 퇴근길 종로 3가 지하철 역으로 내려가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트로트 그 기타 연주가 눈물이 날 만큼 구성지게 가슴속으로 파고든다는 김밥 여사의 칭찬을 확인하고 싶었다. 초저녁의 종묘 광장 공원에는 해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노인이 많았다. 한낮에는 종로 3가 대료변 벤치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만큼 노인이 덤쳤다. 그나마 차지하지 못한 노인들은 가로수 그늘에 앉아 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곳이 종묘 광장 공원의 풍경이었다. 종묘 광장 공원의 숨결은 상큼하지 못했다. 풀과 화초와 나무가 무성했지만 마음 놓고 가슴을 활짝 펴는 심호흡도 할 수 없었다. 공원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덮쳐온 것은 노인 특유의 인내가 뒤섞인 묘한 냄새였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냄새지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알아차리고 한숨이 터졌다. 나무 숲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노인 냄새. 62 내일 모레인 김씨는 아려오는 가슴으로 기타 영감을 찾았다. 김씨도 한번 들어봐요. 노래 잘하면 한 곡 부르고 김밥 여사는 노래 한 곡 부르는데 500원이라고 했다. 노래를 마치면 소주 한 잔에 새우깡을 딱 세 개만 준다고 했다. 노래 한 곡 에 500원이지만 가수 못지않은 신청자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술도 한 잔 더 준다고 했다. 기타 영감은 쉬는 날 없이 매일 오후 2시쯤 출근하여 2시간 정도 노래와 기타 연주 봉사를 한 후 밤 9시까지 노래 부르기 신청을 받는단다. 기타 영감을 찾는 것은 간단했다. 서툰 솜씨의 노래소리를 따라가니 밤벙등 밑에서 어느 노인의 노래를 기타 연주로 밀어주고 있었다. 기타 영감의 기타 연주는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뒤죽박죽이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척척 맞추며 흥을 도다주었다. 김밥 여사 말 맞다나 노래가 끝나면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소주 잔을 받은 노인은 한 모금에 탁 털어놓은 후 새우깡 세 개를 받으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과 동시에 다음 사람의 노래가 시작됐다. 알바 김씨는 반벙등 밑에 무대를 찬찬히 살폈다. 톰 기타에 무선과 헤드마이크 각각 하나씩 앰프 새우깡과 소주 세병에 잔 하나 놓여있는 접이소반이 전부였다. 전기는 어떻게 연결했는지 모르지만 반벙등에서 끓어오는 것 같았다. 노래 희망자는 앰프의 노세그릇에 백원 동전 다섯 개를 또는 오백원짜리 동전 하나를 소리가 나도록 떨어뜨리면 신청 절차 끝이었다. 기타 영감은 무선 마이크를 넘겨주며 노래 제목을 물었고 곧바로 반주가 시작됐다. 노인이 가사를 까먹고 멈추면 반박자 앞서 알려주며 끝까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노인에게는 한 곡 더 부르게 하는 특전도 베풀어 노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기타 영감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은 김씨도 박수치며 고개를 저었다. 저렇게 따뜻한 노인이 김밥 한 줄을 배달해 주지 않았다고 잡아먹기라도 할 듯 김밥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기타 영감의 노래를 기다리다가 일어섰다.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는 매일 오후 다섯시 반이면 어김없이 김밥을 배달하게 생겼으니 언젠가는 노래를 듣겠지 싶어 미련 없이 일어섰다. 영감님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한 열흘쯤 지나 제법 얼굴이 익숙해지자 알바 김씨는 김밥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노쇠 그릇 옆에 놓으며 투덜거렸다. 열흘 동안 전화가 오자마자 재빨리 배달해 주건만 고맙다는 거칠의 말 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기타 영감에게 김밥 한 줄 배달하려면 종로 대로의 건널목을 건너야 했다. 김밥집이 종묘 광장 공원 건너편 골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을 빤히 알면서 눈인사 한 번 안 주다니 약이 올랐다. 제 말 잘 안 들려요 영감님? 들려. 그럼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김밥 도루 가져가. 김씨는 아 소리 못하고 돌아섰다. 섣불리 건드렸다 싶어 걸음하다 살려라 자리를 피했다. 거기 그대로 서 있다가는 기타 영감이 김밥을 땅바닥에다가 폐대기 칠 것만 같았다. 못된 영감탱이 같으니.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며 욕했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음치 노래도 멋지게 이끌어주는 따뜻한 모습에 좋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갑자기 며칠 동안 김밥 주문이 없자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오후 5시 20분이면 어김없이 걸러오는 전화였는데 전화벨이 울리지 않자 조바심이 났다. 힐끔힐끔 벽시계를 쳐다보거나 김밥 여사의 눈치를 살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한번 가볼까요? 누가 알아요? 다른 집에서 주문하는지. 감기라도 걸려 못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심포야 어찌됐든 단골손님의 근황을 확인해보는 게 장사꾼의 도리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그냥 단골손님이 아니네요. 매월 초하루에 꼬박 꼬박 4만 5천 원을 결제하니 작은 손님이 아니라 큰 손님이네요. 뭘 그렇게 중얼거려요? 그만 퇴근해요? 김 씨의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였다. 그 이후에는 대학생인 김밥 여사 딸의 알바 몫이었다. 키가 크고 예쁜 미모의 딸은 김밥 많은 솜씨도 제법 이었다. 알바 교대 시각에 정확히 도착한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면서 김밥 여사에게 시라는 말부터 했다. 김 씨는 김밥 여사와 딸이 미소를 주고받는 순간 문을 나섰다. 퇴근이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종묘 광장 공원으로 건너갔다. 곧장 집으로 가기에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말투가 고약한 기타 영감이지만 근황을 확인하고 싶었다. 김밥 한 줄을 들고 배달 갈 때마다 귀 기울이게 하던 기타 연주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만 돌아서려다가 기타 영감의 무대 기둥인 방범 등 가까이 까지 갔다. 반짝이 우도세 찢어진 청바지 패션의 기타 영감이 없는 반벙 등 밑은 한산했다. 기타 연주와 노랫소리가 없는 초가을의 저녁공원이 몇몇 노인과 함께 반벙 등 불빛에 누워있었다.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5호선이 교차되는 종로 3가역은 늘 노인들로 북적거렸다. 3,4,5 서 있는가 하면 신문지를 깔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노인들이 퇴근길에 시민들과 뒤엉켜 혼잡한 남대문시장을 방불케 했다. 김밥집 알바 첫날 일을 마치고 종로 3가역으로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다. 종로 3가역에는 남녀 노인들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웬 노인이 이렇게 많지? 놀랐다. 그러나 마땅히 갈 곳 없는 집에 일찍 들어가 분들 반겨줄 가족이 없는 설사 가족이 있다 해도 버려진 관계나 다름없는 노인들이 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비라도 오면 걸어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였고 묘한 냄새까지 진동했다. 아가씨들은 아예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서둘러 내려가거나 밖으로 빠져나갔다. 다행히 오늘 저녁은 비가 오지 않아 노인들 특유의 채취가 진동하지 않았지만 큼큼한 냄새는 여전했다. 김씨는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360도 돌아가며 슬금슬금 사진을 찍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틈틈이 그림 소재를 휴대전화기에 담았다. 요즘에는 거리에 공원에 지하철역에 놓인 풍경을 주로 찍었다. 방 3개의 아파트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남편 없이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부가 이민 간다고 했을 때 어느 나라냐고 묻지 않았다. 어떤 나라로 떠나든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별이었다. 아무 때나 불쑥 함께 밥 먹자는 통화를 할 수 없다면 구태여 꼬치꼬치 물어 무하나 싶어서였다. 아들 가족이 서울을 떠난 얼마 후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주말이면 아들 가족이 몰려오므로 큰 집이 필요했었지만 그 이유가 사라지자마자 집부터 줄였다. 늘 그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그림도 시작했다.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 그러나 알바 전선에도 뛰어들어 새로운 경험 속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법을 익혀나갔다. 김씨는 아파트로 돌아오면 휴대전화기의 사진을 컴퓨터에 옮긴 후 칼라 프린트부터 했다. 어느 장면을 선택하여 언제 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전했다.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아 맥이 빠졌다. 김씨는 마지막 프린트를 하며 기타 영감을 떠올렸다. 그의 기타 연주 모습을 찍어놓지 하는 게 아쉬웠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알바 출근을 하지 않으니 종묘 광장 공원에 나가기로 한다. 초가을에 부담 없는 예출이라 간편한 옷차림으로 아파트를 나섰다. 곧바로 종묘 광장 공원으로 가지 않고 인사동의 갤러리 몇 곳에 들러 그림을 감상한 후 차를 마시는 여유도 즐겼다. 화방에 들러 붓도 몇 자루 샀다. 아파트 작업실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붓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러나 화방이 눈에 띄면 그대로 지나치지 못했다. 최소한 화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마음이 안정됐다. 그냥 지나치면 영원히 그림을 그리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되돌아서 화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오늘도 그랬다. 지나쳤다가 돌아서는 총극을 버렸다. 가을비가 오려나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바람이 불었다. 비가 온다면 종묘 광장 공원의 노인들은 종로 삼가 역으로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타 영감이 나왔더라도 만날 확률은 영에 가깝다. 다행히 아직 빗방울이 지지 않으니 걸음을 재촉했다. 여우 벗구름이었나 보다. 어느새 비구름이 싹 가셨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으로 들어서면서 귀를 기울였다. 기타 연주도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늘 또 안 나왔나? 노인들은 밤새 안녕이라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좋지 않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자신을 타박했다. 말이 시댄다고 왜 자꾸만 재수없는 상상을 하냐. 이왕이면 해외여행을 떠나 못 나왔다고 생각하자. 아니 정말 일본여행을 떠났다고 자기 체명까지 걸자. 뜻밖의 기타 연감은 반벙등 및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마다 술을 따라주고 있었다. 안주도 새우깡이 아니라 돼지고기 편육이다. 편육을 일회용 접시에 담아 술잔을 비우는 노인마다 한 점씩 집어먹게 했다. 고맙소. 덕분에 마누라 잘 보냈구려. 김씨는 기타 연감의 말에 깜짝 놀랐다. 기타 연감이 그동안 공원에 못 나온 것은 아내 장례식 때문이었다. 공원에서의 노래 인연으로 몇몇 노인이 문상을 갖던 모양이다. 기타 연감은 문상 왔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술을 따라주고 있었다. 건강했다면서요? 누군가 물었다. 압뇨 건강했죠. 그가 탄식 가득 대답했다. 그런데 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프지 않고 치매도 없이 갔으니 복 받은 사람이죠. 그가 아내의 죽음을 복 받은 것으로 돌려 말할 때 코끝이 시큰거렸다. 반세기 가까이 한 몸으로 살던 아내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나간 절망에 뼛속까지 아플 텐데 마치 천년 전쯤의 일을 이야기하듯 했다. 세월 흐르면 누구나 다 겪는 일 아니냐며 웃는 모습이 안쓰럽게 다가왔다. 김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와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리며 남편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얼굴이었다.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남편과의 부부 생활은 고작 3년이었다. 세 살 아들이 한참 말을 배울 때였다. 아들과 함께 어떻든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과 막막함에 슬플 겨를이 없었다. 저 세상의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게도 남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 저편에 흐릿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아들에게 엄마보다 아빠라는 말을 먼저 가르치기 위해 속삭이던 목소리는 또렷이 기억났다. 아들의 두 볼을 감싸며 아빠 아빠 반복하던 목소리에 감동해 눈물 짓던 기억도 생생했다. 오늘 일 안 하시나 짧은 결혼 추억에 젖어 있을 때 기타 영감이 다가오며 물었다. 김씨는 가볍게 목례한 후 얼굴을 살폈다. 추척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 오나 깡마른 체구라 사실 티가 나지 않았다. 일상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다. 70 중반의 노인에게 아내 죽음은 커다란 충격이기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할 말은 아니지만 산 사람은 하늘이 주어진 목숨만큼 살 권리가 있다. 이왕지사 사는 거 고통스럽지 않은 모습이 좋지 않은가. 다행이세요. 김씨의 밑도 끝도 없는 말에 기타 영감이 풀썩 웃었다. 그 말 욕으로 들려? 그런가요? 죄송해요. 큰일 치르고도 아프지 않으니 다행이다. 이 말인데 뭐가 죄송해. 이번에는 김씨가 풀썩 웃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가세. 기타 영감이 앞장섰다. 김씨는 기타 영감의 뒤를 따르다가 따란히 걸어갔다. 종로 성당 옆 골목을 조금 걷다가 식당으로 들어갔다. 밥 생각 없다고 말하려다가 기타 영감의 앞자리에 앉았다. 속이 너무 비어서 발끝을 흘린 기타 영감은 김치찌개를 시켰다. 이 집의 얼굴이지. 술안주로도 일품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씨는 눈감은 기타 영감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쿡쿡 웃었다. 이게 아니잖아. 성질머리가 고약하지만 그래도 매일 퇴근길에 김밥을 배달하는 인연으로 소식이 궁금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것 뿐이잖아. 그런데 지금 뭐하는 거야? 아내를 떠나보낸 늙은 남자와 데이트?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생각에 다시 속으로 쿡쿡 웃었다. 출입문을 등지고 앉은 기타 영감의 뒤 통유리 벽으로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엇갈려 달렸다. 사람들과 차의 소리가 하나로 휘강기며 들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았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메아리 같았다. 신경 쓰이는 듯 싶으면서도 거슬리지 않는 식당 밖의 소리를 하나씩 골라내려다가 포기한다. 다섯 가지 아홉 가지 뒤섞인 혼합미처럼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눈길을 기타 영감에게로 돌렸다. 그는 여전히 눈 감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자 기타 영감이 그제서 눈을 떴다. 오늘은 조금 취합시다. 그는 김씨가 대답하기 전에 술잔부터 채웠다. 언제부터 했어요? 김씨는 기타 영감의 잔에 술잔을 살짝 부딪히며 불쑥 울었다. 김치김밥 한 줄을 종로 큰길에 건너편 공원까지 배달할 때마다 묻고 싶었던 말이었다. 기타 연주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냥 적당한 실력이 아니라 기타리스트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슬쩍슬쩍 기타와 한몸이 되어 추는 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흥겨웠다. 거기에 하얀 꽁지 머리가 기타 연주와 멋지게 어울렸다. 뭐랄까 흥이 치솟으며 내달릴 때 박자를 타는 꽁지 머리의 흔들림은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체였다. 김씨는 꽁지 머리의 미한 매력을 느꼈다. 첫 대면에 무서운 눈초리에 놀랐을 때는 그 꽁지 머리는 마치 뒷머리에 난 뿔처럼 보였었다. 꽁지 머리는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도 꼭 묻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나씩 물어도 대답할까 말까 인데 어쩐다? 기타 영감이 대답을 뜸 들이자 김씨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꼭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질문은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그새 한 10년 됐나? 공원에서 기타 반주로 먹고 산게. 젊었을 때 통기타 그룹의 리더로 활동했었다며 허허 웃었다. 기타 영감의 눈빛이 갑자기 촉촉해졌다. 산더미 같은 옛 추억의 감해에 젖는 눈빛이었다. 김씨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나 싶어 슬그머니 김씨 영감의 눈을 외면했다. 어쩌면 저 감해 속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옹이로 박혀있을지 모른다. 아직도 진물이 흐르는 상처를 송곳으로 찔러 다시 도지게 했다면 김씨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도리질을 했다. 30대 중반이었나 기타를 버린 게 통기타로 처자식을 못 먹여 살리겠더라고 음악도 좋지만 이게 아니다 싶어 아예 통기타를 부숴버렸어요. 북창동의 초원의 집이었나 이주일씨 등 쟁쟁한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술집에서 마지막 연주를 했지. 그 후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기타를 잡지 않았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사남매 가르쳐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손끝이 확 풀어지더라고. 거실에 큰 대자로 누웠는데 자꾸만 눈물이 낫디다. 뭐랄까 사남매의 애비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라고 할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자고 했다가도 상상도 못했던 직장함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이맘때쯤일걸 아내가 쌀값이라도 벌겠다며 식당으로 일 나가면 종일 혼자 있자니 심심해서 서울 시내에 이 공원 저 공원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종묘 광장 공원을 찾았는데 어느 늙은이가 기타를 뜯고 있읍디다. 그 솜씨가 하도 엉터리라 그만 나도 모르게 기타를 빼앗아 친게 오늘까지 이어진 거지. 아직은 솜씨가 쓸만하니 십년은 거뜬할걸. 거기다가 입 하나 줄었으니 생활비 걱정도 덜었고. 기타 영감이 핑그레 웃으며 김씨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김씨는 찰찰 넘치는 잔을 조심스럽게 반쯤 비웠다. 성질머리가 고약한 못때먹은 늙은이로 첫인상이 각인된 김씨는 기타 영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몇 차례 삐죽거렸다. 그렇게 자상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 김밥 주문은 왜 그따위로 하느냐 따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꽁지머리는요? 김씨는 이왕 대쳤으니 꽁지머리의 질문을 상기시켰다.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채우려면 탈난다고 그건 다음에 합시다. 기타 영감이 대답을 슬쩍 미루자 김씨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 대답을 빙자로 날 꼬두겨 내시겠다. 부인이 죽은지 며칠이나 됐다고 꼼수 부리느냐 대충 그런 표정이었다. 내일부터 다시 일할 거요. 김씨는 기타 영감이 말머리를 돌려버리자 은근히 화가 났다. 표정의 의미를 눈치챘으면서도 시침이 떼자 이 영감탱이 봐라 오기가 스멀스멀 삐져나왔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자칫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기타 영감이 술 한잔 사는 것은 소식을 궁금하게 여겨준 고마움의 인사일는지 모른다. 그럼 전 내일부터 김치김밥 한 줄 배달 해야겠네요. 고맙다는 말 안 할 텐데 그 말 듣는 거 포기했어요. 됐죠? 기타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배달이 귀찮으면 그만두라고 했다. 당신이 직접 가지러 가겠다는 말에 김씨는 다급히 말했다. 됐어요. 전화하지 않아도 그 시각에 맞춰 갖다 드릴 테니 심통 부리지 말아요. 어쩌면 속이 밴댕이 같느냐고 놀리려다가 가습불을 줄였다. 김치찌개가 그대로 남았다. 속이 비었다던 기타 영감은 몇 숟가락 뜨지 못했다. 입안이 깔깔하다며 국물만 조금 떴다. 술도 많이 마시지 못했다. 둘이서 겨우 술 한 병을 비웠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다. 밑그림만 스케치한 후 한동안 밀어놓았던 남대문시장의 풍경을 방울이 지었다. 이즐려 바닥에는 남대문시장을 찍은 사진이 칼라 프린트로 누워있었다. 김씨는 프린트 사진을 집어 파일에 넣었다. 그림을 완성한 사진만 모아두는 파일의 부피가 제법 두툼했다. 그러나 작업실 어디에도 작품이 걸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완성하는 대로 작은 방에 가지런히 보관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소품 전시회라도 마련하여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어서였다. 김씨는 변함없는 일상이 즐거웠다.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다음날 김밥집 알바 출근을 하고 기타 영감의 30분 양보로 퇴근길에 김치김밥 한 줄을 배달하면 오후 6시 10분 틀에 딱 박힌 채파키 돌기지만 그 안에는 바쁨과 여유로움이 있었다. 손님이 밀려들 때는 몸을 서너개로 쪼개도 손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러나 모든 일을 마치고 듣는 기타 영감의 반주와 노인들의 노래소리는 봄날의 아지랑이 속에 엎드린 것보다 더 편안한 시간이었다. 안타까운 일도 매일 일어났다. 흥겹게 슬프게 노래 부르다가 가사를 잊어버리고 월숙해지는 노인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김씨는 가사를 까먹은 노인을 처음 보았을 때 소녀처럼 까르르 웃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의 횟수가 드러나자 가슴이 아려왔다. 젊어서는 3절까지도 거뜬히 불렀으리라. 트로트 사랑카페 회원들의 힘을 빌러 노인들의 애창곡 백선집을 만들었다. 악보 없이 가사만 수록한 굵고 큰 서체의 가사 파일이었다. 기막혀 딱 좋아요. 가사 파일을 받은 기타 영감은 고맙다며 악수까지 청했다. 가사 파일은 노인들에게 인기였다. 그러나 파일이 한권이다 보니 불편했다. 다음 순서에 노인이 미리 노래를 고를 수가 없자 김씨는 가사 파일의 목록을 서너 개 만들어 코팅까지 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 노인은 번호와 곡명만 기억했다가 기타 영감에게 말하면 됐다. 그러자 노래 진행이 물 흐르듯 흘렀다. 때아닌 가을 장마였다.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굵은 비도 쏟아져 도시를 움츠러 들게 했다. 비가 오는 동안에 종묘 광장 공원은 한산했다. 우산을 쓴 노인들이 서성거리다가 이내 빠져나갔다. 비가 오면 김밥 손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김씨는 커피를 마시며 빗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기타 영감을 떠올렸다. 부인이 없는 집에서 저녁이나 챙겨 먹는지 걱정됐다. 입으로는 음식 솜씨가 요리사 뺨친다고 했지만 허풍이었다. 몇 차례 저녁을 함께 했지만 그가 끓는 찌개에 간이 맞는지 맛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다 끓은 찌개를 그릇에 퍼주면 그제서 맛보는 사람이었다. 커피를 다 마실 때쯤 기타 영감으로부터 문자가 날아왔다. 대전에 친구 문병을 다녀오는 길이라 했다. 퇴근길에 얼굴 좀 봐요. 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기타 영감의 문자가 곧바로 따라왔다. 김씨는 쿡 웃었다. 문자 보내는 속도가 자기보다 빨라 놀랐다. 할머니 집 할머니 집은 기타 영감의 먼 친척이었다. 예 여섯시 반까지 갈게요. 할머니 집 메뉴는 돼지 애기 족탕 한 가지 뿐이었다. 뼈를 발라낸 부드러운 살만 넣어 흐물흐물하게 끓여낸 족탕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 김씨도 부드러운 맛에 반한 음식이었다. 비가 오면 공원 노래는 휴업이었다. 그런 날은 대부분 기타 영감과 저녁을 먹었다. 영감은 김씨의 저녁값 지불을 용납하지 않았다. 절대 사절이었다. 도움받는 것에 비하면 밥 한 끼로 부족하다. 그것도 어쩌다가 먹는 저녁이니 부담 갖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할머니 집에 처음 왔을 때에도 단단히 부탁했다. 자기가 화장실에 갔을 때 돈 내면 받지 마라. 만약 받으면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협박까지 했다. 기타 영감은 도착 전이었다. 김씨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가 기타 영감이 곧 도착할 거라며 음식을 내왔다. 할머니의 말 맞다나 상이 다 차려지기 전에 기타 영감이 들어섰다. 고맙소. 자리에 앉기도 전에 기타 영감이 고맙다는 인사부터 했다. 뭐가요? 노래 손님이 배로 들었소. 그건 이미 인사 받았는데 또 하세요? 지난주였다. 해 떨어진 공원. 노래가 한창인 현장으로 갔을 때 기타 영감이 갑자기 김씨를 앞으로 불러 세우더니 노인들에게 소개했다. 가사 파일과 노래 목록을 틀어보이며 박수를 유도했다. 이 파일과 목록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까먹지 않고 또 부르고 싶은 노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립시다. 기타 영감의 속에 박수가 터졌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큰 박수를 받아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민망해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와 지하철을 탔다. 그날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민망해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그 인사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만하리다. 김씨는 얼마 전부터 말하고 싶었다. 솔직히 공원 노래는 돈벌이가 아니잖느냐. 그냥 좋아서 한다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 공원 관리소에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어쩌시려고. 좋은 일 하려다가 망신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충고하고 싶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어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던졌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글쎄 앞으로 5년 더? 한 8시까지 하려는데. 김씨가 정말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기타 영감은 허허 웃었다. 김씨가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졌자. 기타 영감도 가로저으며 웃음을 멈췄다. 죽기 전까지 해야지. 이건 욕심이 아니오. 욕심이 아니라면 혹 그것 때문인가요? 맞아요. 행복. 500원의 행복. 김씨는 말없이 기타 영감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자신의 잔도 채웠다. 5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을디다. 그런데 나는 500원에 거래를 하고 있지 뭡니까? 나는 기타 반주의 노래 한 곡을 500원에 팔고 그들은 500원에 사서 목이 터져라 부르고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빗발이 이슬비보다 조금 더 굵었다. 비가 오면 공원 노래는 자동 휴업이라 그날은 저녁으로 들깨 칼국수를 먹었다. 칼국수를 먹던 기타 영감이 뜬금없이 자신의 기타 재능을 하늘에 감사한다고 했다. 만약 기타 연주에 재능이 없었다면 노우가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팍팍 했을 거라고 했다. 어쩌면 지금의 나이를 먹기 훨씬 전에 죽었을는지도 모른다며 긴 한숨을 쉬었다. 이 동전의 학 좀 봐요. 기타 영감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두 달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학 좀 봐요. 얼마나 시원해요. 내가 언제 이 학처럼 시원하게 날아봤던가 더듬어 볼 것도 없어요. 기타 반주로 노인들의 가슴을 풀어주며 헐헐 날고 있으니까. 빨주노초 바남보 무지갯빛 일곱 색깔의 반짝이 옷에 찢어진 청바지. 노루 꼬리보다는 조금 긴 꽁지 머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기타를 뜯는 지금이 인생의 최고 피크라며 빙글에 웃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웃음을 보았지만 그때처럼 행복한 표정은 처음이었다. 김 씨는 그날의 그 행복한 웃음을 떠올리며 물었다. 그렇게 행복하세요? 암, 아내를 먼저 보낸 것 빼고는. 김 씨는 기타 영감이 얼마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난 부인을 이야기하자 미안했다. 부인을 잃은 지 얼마 안 되는 노인에게 행복하냐고 묻다니 민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도 그럴까요? 노래 한 곡에 술 한 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래를 불러? 기타 영감의 대물음에 김 씨는 빨문이 막혔다. 노래를 신나게 불렀던 슬프게 불렀던 관계없이 기타 영감이 따라준 술잔을 한 모금에 털어놓은 노인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친절히 쳤다. 그리고 해쳤다. 아, 좋다. 김 씨는 북받치는 한으로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한 채 흐느끼던 한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노래를 감상하던 노인들이 박수치며 격려했지만 키 작은 노인은 결국 노래 부르기를 포기했다. 기타 영감이 어깨를 두드려주며 술잔을 건네자 노인도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아싸 신난다 고 해쳤다. 오백 원이 없어 노래를 못 부르는 노인도 있겠죠? 김 씨의 물음에 기타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이 없을까요? 없긴 내가 그냥 돈 안 받고 부르게 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타 영감이 빙글에 웃자 김 씨도 따라 웃다가 얼른 술잔을 비웠다. 받으세요. 이 술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타 영감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부탁 안 들어주시면 김밥 배달 파업입니다. 파업. 완전 협박이군. 알았어요. 매일 몇 명씩 그리 하리다. 김 씨는 술이 찰랑거리게 따랐다. 다음 날 가을 하늘이 파란 모습을 되찾았다.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가을 장마가 밤새 물러갔다. 김 씨는 간밤의 약속을 회하며 알바 출근을 했다. 틈만 나면 이해란의 150세 인생 가사를 중얼중얼 애웠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공원에서 공개적으로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간밤 기타 영감과의 저녁을 겸한 술자리에서 그만 덜컥 약속했다. 일주일에 한 곡만 해요. 억지 부리지 마요. 결국 기타 영감의 끈질긴 청에 덜컥 약속했다. 좋아요. 아직 할머니 대열은 아니지만 까짓껏 노래 한자리 할게요. 500원의 여유도 없는 노인들에게 한풀이 노래 부를 기회 좀 주자고 말했다가 오히려 덫에 걸리고 말았다. 잘난 척 했다가 코옥 깨어 꼼짝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 퇴근길에 곧바로 찾은 공원. 기타 영감의 저녁김밥 한 줄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앰프 옆 술병 옆에 놓고 벤치로 갔다.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대로 도망치려다가 500원의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 용기를 냈다. 엉터리로 불러 빵신 좀 당하면 어떠랴. 이윽고 앞으로 나오라는 기타 영감의 눈짓이 따라왔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방범등 및 무대로 갔다. 노쇠 그릇에는 제법 많은 동전이 들어있었다. 김 씨가 그릇에 동전을 넣으려 할 때 기타 영감이 가로막으며 새 노쇠 그릇을 앰프 위에 올려놓았다. 김 씨는 기타 영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500원 동전을 새 노쇠 그릇에 떨어뜨렸다. 쨍 그랑 그 소리와 동시에 기타 영감의 150세 인생 반주가 시작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친절히 처지는 쾌감이 밀려왔다. 김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1절 첫 소절을 시작했다. 노인들의 함성과 박수가 터졌다. 김 씨는 하늘의 별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환상에 빠지며 기타 영감의 리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